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11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빈칸 문제, 이렇게 첫 번째 빈칸이 나와 있고요. 뒤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예시 뭐죠?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우리 첫 번째 줄 읽으면서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마 중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이 예시만, 미안해요. 첫 번째 예시만 읽어도 바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자, 우리는 더 성공적인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네모할 때. 괜찮나요? 우리가 네모할 때 더 성공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Put in a positive mood before making a diagnosis. 뭐예요? 의사들인데 어떤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Put in a positive mood. 긍정적인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기 전에? 그렇죠. 진단을 내리기 전에 긍정적인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Show almost three times. 거의 세 배를 보여주는데요. 뭐를 세 배를 보여줄까요? More intelligence and creativity. 뭐예요? 더 세 배 똑똑하고요. 세 배 창의적이에요. 누구보다? than doctors in a neutral state. 자, neutral 뭐예요? 그렇죠. 중립적인 상태보다 언제일 때? 긍정적일 때.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긍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문장 끝까지 읽읍시다. and, 그리고요. they make accurate diagnosis. 뭐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19% faster. 19% 더 빠르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아, 지금 더 성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Sales person who are optimistic.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Sales people 뭐예요? 아, 그렇죠. 뭔가를 파는 사람들, 영업사원들이에요. who are optimistic.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 우리 예시로. 이미 끝났죠. 빈 칸 들어올 거 벌써 알았어요. 우리 밑으로 가볼게요. 1번, focus on specific goals. 자, 특정한 목적, 특정한 목표의. 아니죠. 2번, 다른 사람들과 잘. get along. 어울리는 사람. 아니죠. 긍정적일 수 있어요. 다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긍정적인 무드만 얘기했어요. 아까 의사.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3번, are the best at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거에서 최고인 사람. 아니죠. 이런 얘기 없어요. 4번, are happier and more positive.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5번, feel more inspired. 더 영감받고, 더 창의적인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아, 그렇죠. 위에 나온 거.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뭐 나왔죠? 4 example 혹은 4 instance. but, 이런 애들. 미안해요. 다시. 4 example, 4 instance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시가 좀 복잡할 수도 있죠. 혹은, but 나온다는 거 뭐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런 연결호구가 바로 뒤에 있다면요. 굉장히 땡큐하고, 아, 이게 뭐겠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온 예시 한 방에 바로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에서 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